정말 어? 근데 저희 동생이거든요? 빨리 끄메니 이제 동생이 웃겼다 자 아 동생이 아 동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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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어 동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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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기 싫다 근데 오늘 공연에 와서 네 네 이제 우리 Melody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네 네 진짜 완전 능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멜로디 그래서 우리의 멜로디 제가 더 사랑을 중국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정말 오늘 오지 못한 상재랑 푼니엘도 꼭 데리고 올게요 그쵸? 앞에 여기 푼니엘 얼굴 고울 기름한 소린 복락품님 여성재우나 푼니엘 있나 아리광범와 성재가 아리광범와 성재가 아리광범와 성재가 있어 있어 있어봐 네 이따가 돌려줄게요 nanti 제가 반응을 하려구요 사진 하나 저희 휴대폰 하나 하나 주세요 네 네 자 쿤엘씨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쿤엘씨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하하하 근데 저거 이 쪽도 좋게요 이 쪽이 더 없애요 하하하하 하.. 하이 인도네시아 멜로디 야, I'm Kenny L 아, I'm so handsome I want you, I love you, I miss you, see you again 야, 너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까? 너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까? 아, 예, 예 아, 예, 예 예, 예 예 네, 예, 예 뭐예요? 찍어주실래요? 자, 사진 찍을게요 아, 좋았어요 민혁야, 민혁야 사진 찍을게요 예 원 투 트리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I love you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I love you 좋은 job 감사합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곡은 들려드려야죠 네 어떤 노래죠? 마지막 곡 자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의 추억 가지 말라고 하하하하하 우리가 최대한 빨리 다시 돌아오죠 네 네 오늘을 또 다음 만날 날 그날까지 그리워한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리워하다 부르고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영상에서 자 그럼 지금까지 원스테이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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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